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도 재밌고 즐겁게 저와 함께 영어 모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대화들을 바탕으로 영어 문장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오늘 알려드릴 대화 사항은 여기와 같습니다. 네, 이 대화들이 한국어는 우리가 편하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영어로 얘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더라 라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딱 보고 이 정도는 내가 얘기할 수 있지.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이 한국어 문장 혹은 그 상황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애매하게 알고 있던 것들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화입니다. 이 드레스 받아 너 좋아할 거야 라고 하니까 어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거 영어로 한번 하면 네, 바로 나오시나요? 잠깐 멈춤 버튼 누르고 만들어 보셔도 괜찮아요. 혹시 안 나온다면 같이 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 대화죠. 이 드레스를 받아 네가 좋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바꾸면 Take this dress, you're gonna love it. 이렇게 했어요. 가장 먼저 Take this dress 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주어가 따로 나오지 않고 동사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그냥 뭐 뭐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Take. 동사 Take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사람을 데리고 가거나 물건을 가지고 가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는 물건을 아마 의미하겠죠. Take this dress. 이 드레스 가지고 가 혹은 이 드레스 받아 라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네, 갖다 받다라는 느낌과 가지고 가다라는 느낌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활용하기 편할 겁니다. Take this dress.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요. 이 Take 동사에다가 강세를 강하게 넣으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Take this dress 라고 하는 것보다 Take this dress, Take this dress 이런 식으로 강세해 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리듬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You're going to love it. You're going to. 여기서는 Be going to. 네, 미래시자가 사용됐습니다. 뭐 뭐 할 거야. 네, 이런 미래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뭐 구어체로 빠르게 얘기할 때는 Are going to가 아니고 Are gonna.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면 You're going to, You're gonna.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의미는 같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You're going to love it. 너가 그거 좋아할 거야. Like it이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은데요. Love it이 조금 더 강한 네, 좋아하다보다 사랑하다가 좀 더 강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전체 문장하면 Take this dress, You're gonna love i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무언가 상대방이 줬을 때 예쁘다. 고마워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서 오면 This dress is so pretty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This dress가 아니고 그냥 This is 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좀 귀찮으시면 그냥 So pretty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이 되는 건 So pretty Pretty Pretty라는 형용사 예쁘다란 말이 되는데 뭐 이런 건 여러분이 기억 안 나신다면 Pretty 대신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Wonderful Gorgeous Beautiful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좋은 네, 그런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네, 꼭 우리가 예쁘다가 뭐였지 라고 할 때 기억 안 나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아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이 문장 보면 This dress is so pretty 한 번 더 해볼게요. This dress is so pretty 자, 그 다음에 Thank you 이거는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거의 한국어처럼 사용하는 말이죠. 이 Thank you처럼 나머지 모든 표현들도 반복 연습을 통해서 바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 드레스마다 좋아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하면 Take this dress You're going to love it 한 번 더 살짝 감정을 담아서 얘기해 보죠. 이 드레스를 건네주면서 Take this dress You're going to love it 대답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This dress is so pretty Thank you 한 번 더요 This dress is so pretty Thank you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치 내가 건네주고 받는 사람처럼 이렇게 두부에다 감정 입을 해서 연기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대화 상황으로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신용카드 받나요? 라고 하니까 네, 문제 없어요. 몇 개월 할부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네, 우리가 외국 나가서 어떤 물건 사실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뭐 현금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체크카드, 신용카드 이렇게 다른 결제 수단으로 결제한다고 할 때 이 동사, 조금 전에 배웠던 동사 Take를 활용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대사, 신용카드 받나요? 영어로 하면 Do you take credit cards? 이렇게 들어갑니다. 참고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Credit card 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제가 생활 속에서 간간히 한국어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크레딧 카드 이거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억이 더 잘 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신용카드 여러분 매일 같이 우리가 꺼내서 결제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어? 그때 뭐 수업에서 본 것 같은데? 뭐 했더라? 다시 한 번 수업 볼까? 아, 맞다. 크레딧 카드!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복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Take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뭐 신용카드나 무슨 현금 같은 거를 받다라고 할 때 Take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Do you take credit cards? 신용카드 같은 거 받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뭐 나중에 Credit cards를 Cash 아니면 Dollar, Korean Won 이렇게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결제 수단으로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 번 문장 얘기해 볼까요? Do you take credit cards? 좋습니다. 자, 계속 가보면요. 대답을 하죠. 네, 문제 없습니다. 몇 개월 할부로 해드릴까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바꾼다면 Yes, no problem. How many monthly installments would you like? 약간 잠깐 헷갈렸는데요. 이렇게 헷갈릴 때는 잠깐 멈추셔도 괜찮아요. 사실 이 문장이 좀 길어 보이지만 의미 단위로 나눠보면 Yes, no problem. 일단 먼저 이걸 얘기한 다음에 두 번째 How many monthly installments? 얼마나 많은? 그 다음에 이게 월 할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번에 결제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내는 거를 우리가 installments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달마다 우리가 보통 신용 이 할부가 월 할부를 의미하죠. 그래서 Monthly installments 이 표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How many까지 함께 하면 얼마나 많은 월 할부니까 몇 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단이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뭐죠? 뭐 하기를 원하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할부는 몇 개월로 원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How many monthly installments? Would you like? 이 중간에 제가 잠깐 쉬었는데 기억 안 나시면 이렇게 음 하면서 좀 시간 끌어주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한국어를 얘기할 때도 사실 기억이 안 나는 순간이 많은데 그럴 때는 어 그러니까 제가 9시에 그 어디더라? 네 그 성수역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자연스럽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우리가 How many monthly installments would you like? 모든 문장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어 How many monthly installments would you like? 이렇게 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연습하다가 내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문장 같은 경우는 쭉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유를 가지는 거 이 영어 말하기는 약간 저는 운동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운동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죠? 몸에 힘 빼세요. 네 편안하게 하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렇게 긴장되고 이제 근육이 뭉쳐서 영어를 하려고 하면 리듬도 망가지고 또 아는 문장도 나오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저도 사실은 계속해서 뭔가 긴장이 좀 되지만 계속해서 괜찮아 괜찮아 라고 스스로한테 얘기하거든요. 꼭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마음 편안하게 신용카드 받나요? 라고 하면 Do you take credit cards? 한 번 더요? Do you take credit cards? 자 그 다음 대답합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몇 개월 할부로 해드릴까요? No problem How many monthly installments would you like? 다시 한번 해볼까요? Yes No problem How many monthly installments would you lik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대화 상황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을 할 건데 라고 하니까 오 그거 재밌게 들린다. 너도 우리랑 같이 갈래? 뭐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사용했을 대화죠. 영어로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로 여행을 갈 거야 라고 조금 더 확정된 느낌의 미래를 얘기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We are going on a trip to Jeju Island next month. 처음에 이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Go on a trip. 제가 기초 영어 30일 특강 그 책에서 이 중간 중간에 제가 덩어리 표현만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take a shower, shower를 하다 아니면 뭐 이 설거지를 하다가 wash the dishes, 빨래를 하다, do the laundry 뭐 이런 등등의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책 보시면서 계속해서 복습해 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 Go on a trip. 여기서 go on a trip이라고 얘기하면 여행을 가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거 비슷한 표현이 또 많으니까 배우면서 계속해서 쌓여지는 느낌 받아주시면 좋아요. 물론 날아갈 겁니다. 또 쌓고 날아가면 또 쌓고 계속 반복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진행형, 진행형이라 사용되는 b 플러스 ing가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의미로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확정된, 나 언제 어디서 뭘 할 거야 라고 어느 정도 확정된 느낌은 b 플러스 ing로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we are going on a trip. 이게 우리가 여행을 갈 거다 라는 미래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to 제주 아일랜드를 붙여서 그냥 trip이 아니고 제주 아일랜드로 가는 이 미래 느낌 있죠. 제주 아일랜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여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next month, 다음 달이라는 시간 정보를 더해줬죠. 어떤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들은 이렇게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진행형인지 아니면 미래인지 헷갈리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맨 뒤에 있는 next month 이거 보시면 돼요. 아 다음 달 그럼 미래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상황에 맞게 의미가 변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하면 we are going on a trip. 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해 주시면 돼요. 우리 여행 갈 거야. we are going on a trip. 어디로 가는데? 아 제주도로 가는구나. to 제주 아일랜드. 언제 가는데? 아 다음 달이구나. next month. 이렇게 혼자서 살짝 생각하면서 얘기하면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더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전체 문장 한번 천천히 다시 해볼까요. we are going on a trip to 제주 아일랜드. next month.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대답합니다.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했죠. 상대방이 말한 게 딱 들으니까 오 괜찮게 들리는데? 이런 순간 있잖아요. 그때 영어로 that sounds like fun. sounds like. 앞에 that까지 붙여서 that sounds like 하면 그거 뭐뭐처럼 들린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뒤에 형용서 많이 등장해요. 여기서는 fun 넣어서 즐거운 걸 말하죠. 들어보니까 즐겁게 보이는데? that sounds like fun. 참고로 look like 라고 하면 내가 두 눈으로 보기에 어떠어떠해 보인다 라는 의미고요.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오 그거 뭐뭐 같은데? 라고 하면 sounds like 합니다. that sounds like fun. 이거 리액션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니까 전체 문장을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that sounds like fun. 한번 해볼게요. that sounds like fun. 재밌어 보이는데? 이거 보이는 데가 약간 듣기에 재밌어 보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답하죠. 너도 우리랑 같이 갈래? 앞에서 와 재밌게 보인다. 막 재밌게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좀 초대해 주는 게 좋겠죠. 영어로 하면 are you interested in going with us? 이렇게 씁니다. 물론 다른 표현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다 맞아요. would you like to go with us? why don't you go with us? 등등 다른 표현 또 많습니다. 그게 정답이고 이건 틀렸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뭐 같은 상황에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are you interested in? 이라고 얘기하면 뭐뭐에 흥미가 있니? 라는 의미거든요. be interested in. 뭐뭐에 흥미가 있다. 이 표현으로 만들어진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에 흥미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어? 흥미 있어? 같이 갈래? 라는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같이 갈래? 라고 물어보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going with us. 참고로 in 다음에 are you interested in? 이라는 패턴 다음에는 ing 형태의 동사 모양이 나와야 돼요. 뭐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에 ing 형태가 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그냥 어? are you interested in? 라는 표현을 뒤에는 이 going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ing 형태를 그냥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많은 문장을 입으로 따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ing가 어울린다라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 얘기해 볼까요? are you interested in going with us? 우리랑 같이 갈래? 다시 한번 뭐라고요? are you interested in going with us? 좋습니다. 자 그럼 방금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는 다음 달에 제주도로 여행 갈 거야. we are going on a trip to 제주 아일랜드 넥스머스 한번 외울게요. we are going on a trip to 제주 아일랜드 넥스머스 그러니까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했죠? that sounds like fun 한번 외울게요. that sounds like fun 마지막으로 너도 우리랑 같이 갈래? 라고 한다면 are you interested in going with us? 한번대요. are you interested in going with us? 네 이렇게 한 10문장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여기가 7문장에서 10문장 정도 됐을 건데 이거를 모두 복습해서 외워주시면 좋겠지만 이게 하다 보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는 끈은 계속 잡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끈이 하루에 한 문장 외우는 거 하루에 한 문장이면 부담도 없고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을 거거든요. 물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뭐 지금 당장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계속 찝찝하네 그래도 한 문장 정도는 내가 한번 외워볼까?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음 편한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오늘 했던 문장 중에 하나 가져왔는데 물론 다른 문장이 마음에 드시면 그거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런 다음 한번 크게 얘기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뭔가 정리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확실하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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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